날 먹구 날 먹구 날 먹구 천타 매우치 코리타 아 상점 진짜 아 미쳤나 야 잠깐만 야 야 야 야 까 бер 뒤졌으면 상점 잡아주니 뒤졌으면 하 은 오 오 오 오 오 오 KK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원이 아니면 죽음을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서븐 베개 천적 전후광석화 천적 지금은 천적 쓰면 가능성이 생긴다고 가능성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애비 보랏빛 불의정령 야 이거 익절 아니냐? 이거 상익절인데 이거 상익절 고점인데 이거? 핵익절인데 이거? 완전K익절인데 이거? 크아 꺼 근데 예비 어떡하지? 근데 이제 예비 어떡한? 예비 킹진 또 나왔다 2킹진 갓진 핏진 아이돌베이비 아이돌베이비 아니 드로우 미쳤냐고 덱을 2번 돌릴 동안 돌진을 단 한 번밖에 못썼어 역시 똥개입니다 이 마리아 역시 똥개입니다 이 마리아 찬상 작도 도풀갱어 작도? 찬상? 찬상? 쓰기 좋은 덱은 또 아닌데 그렇다고 도풀을 집냐? 도풀 저거 대체 무슨 덱스라고 만든거야? 편안할강님 저거 도풀갱어 저게 저게 참 저게 참 저 케미컬 엑스 아니고서야 저게 쓸 일이 없잖아 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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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 잔상입니다 와우 다리걸기에 유독 잔상 유독 강화고 상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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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근데 수비 5장 타격 5장이면은 불타색인 글러버그 것 같은데 아이고 연어 알 듣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연어 알 듣밥님 감사합니다 듣밥 불리타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돌진 돌리려면은 근데 으음 예비 있는거 저거 너무 거슬린다 어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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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살려줘 보타 삼코여 아이고 스네코 쟤도 먹고 살아야지 쟤 눈좀 뽑아가면 안될까 쓸데가 있는데 말이야 검무 찬상검무 찬상검무 정밀 정밀 망단 어디가냐 어 여기 있네 어휴 아휴 아멘 에베한테 와우 미친 체력 70대 아니었어? 정밀 와 정밀 정우아밀 압초지 아 죽은 것 같은데 1대1까지 왔으면 살긴 살겠다 1대1까지 왔으면 살긴 살겠다 킬각이었나? 킬차 전략가 분리타임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그냥 건물 넣을까? 아니야 망단 망단이 필요해 가방 와우 신성이다 넣을만한데 굉장히 튕겨내기 튕겨내기 튕겨내기는 필요 없을까? 망할 타격이다 누구야 튕겨내기 채소 찬성 찬성 강화할만하고 여기서 안자고 강화 때려도 탈려다 걔도 망단이지 이거는 유독 가스가 지금 두장이긴 한데 유독 두장이면 할만하려나 몹스 잡을 때 딜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반 몹은 신성 특 후천성 찬성 신성 3코덱이라서 신성 강화도 의미 있을 것 같고 찬성이 제일 편하긴 하겠다 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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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탄 하나 슬피하니 도대체 여기까진가 아니구만 역시 갓리건 아이 코만 불러 인마 11민첩 머단원 너 정령이랑 화해했구나 억도맨님 반갑습니다 똥바르기 똥바르기 너무 구린데 유독도장이니까 제비나 발돌림이나 찾아보죠 코스튬을 꼭 집어야된다 저열? 산막 저열 아이 심장 가기 싫다 보스는 또 달팽이네 도웅 공격 도웅 공격 다 혜릿탐 이런거 나오야되나 흐리탄 제비 거무 또 놨어 왜 자꾸 나와 이거 슈퍼패스트 빼고 싶어요 거무불 더 넣으면 달팽이가 빵긋 달팽이 저거 뭘 어떻게 잡냐 유독 두개인건 좋은데 지금 아까처럼 괸전도 없고 괸전도 없고 제비도 없으면 어 구르기도 진짜 좋은데 구르기는 못 먹네 없는 카드 준 다음에 죽이려는 속신 돌진 두장에 불타 쓴건 처음인거 같애 아니 돌진 흐리탄 흐리탄 구르기 이런거 나와야되는데 흐리탄 포션벨트 근데 벨트 지금 싸면은 다 못 채울거 같애 벨트 벨트 다 못 채울거 같고 포션이나 써가자 피병이요 카드를 한장이라도 둬볼려고 카드를 한장이라도 둬볼려고 그리고 뛰어다니면 제거할 시간이 없어 아씨 불같이 많이 없어 16 어세 12 26 25 25 25 25 생으로 견전불 나온 거는 확실히 좋다. 저주인형 구르기 제빈 아직도 없지. 그래도 견전이 있으니까 확실히 나을 것 같아. 금강저 계구 저혈 저인 기적의 시너지. 제1의 성격을 견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약화... 아우씨... 나도 고통이 나오냐. 신성이니까 유독이나 신경독 불쾌 중에 하나 강화를... 유독이 제일 약했지... 아... 배신한게 남겨놨어야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 아우... 아우... 아우씨... 잘못 올렸다... 생존자가 고통 정리해줄겁니다... 맨 밑에 있네... 아우... 달팽이 어떡하냐... 아우... 또 달팽이 엔딩이야? 아우... 아우... 또... 졸라... 열심히 등반해서 달팽이한테 뒤지는 뱅이야? 이게... 어... 아우... 치고리타... 약해요... 제비... 파도자... 나이스 캣치... 나이스 캣치... 나이스 캣치... 에이... 가면 특... 신상임... 가면 특... 신상임... 캐밤미만 이야기하지... 딜카드 다 어디갔어... 딜카드가 없지... 덱에... 요거는... 덱 자체가 카운터였지... 맹독... 맹독... 마름쓰... 심장 생각하면은 마름쓰지... 아이... 첫 턴 패턴 저것들에... 으... Plato... 야... 또 절 패턴이야... 그래 순... 두라 literacy... 뭐... 열... 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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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스쿵 아니 세상에 아이고 롤리레일리임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헉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민첩부터 올려놔야되는데 약화 걸어주고 조금씩 버티면서 이번 턴에 민첩을 5 6 7 8 약화 풀리만 해야 되는데 다리걸기를 약화 풀리만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 괜찮으면 깎아도 문제 없을거고 도넛스 정도면은 어우야 피는 점 깎여도 못잡을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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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방금은 타격이 나왔구나. 아으 미쳐가지고. 고통받으리라. 10댐 맞았다. 이제부터는 한마리니까 수비카드만 쭉 챙기면 안맞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1댐을 더 받네요. 기적의 드로그. 수리검이 확실히 좋긴 하구나. 근데 얘네 수리검 없으면. 음. 마르쉬? 불쾌? 유독? 마블유? 17회복? 신성미궁? 고통 꺼져. 어. 힘 1인데. 어떡하지. 힘 1이면. 들고 갈만하지 않을까. 덱도 많은 장인데. 흐흐흐. 애드.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고통은.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야 돌아봐 뒤 뒤 뒤 뒤 뒤 뒤 내 체력 다 어디갔지? 체력 졸려 많았는데 빈 오줌 미사일란트 JPGIF 규집이 내 규집이 집을 일이 그렇게 없었나? 규집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았는데 에잇 뒤 돌아봐라 그래서 그네 진짜 양각 이걸 확산 보통 양각을 야 진짜 지코리타 진짜 개힘들다 플러스틱